오케이 여기까지 와우 여러분들 지금부터 서울시 비보이 페스티벌 2데이 브레이킹 배틀을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돌이 질러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이 특별한 무대에 2데이 브레이킹 배틀 MC를 맡게 된 비보이 질러입니다 여러분들 날이 많이 덥죠? 많이 덥죠?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 더위를 또 해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우리 댄서분들의 멋진 춤을 볼 때 소리를 크게 질러주시면은 이 더위가 싹 물러나갑니다 아시겠죠?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춤을 보여줄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연습해보죠 여러분들의 반응을 제가 한번 보고 오늘 배틀의 시작할지 말자 한번 제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? 네 저 댄서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진짜 오늘을 위해서 갈고 닦은 먼지 프리즈를 보여주겠습니다 한번 소리 한번 확인해볼게요 자 다같이 와 아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MC 일정을 많이 보고 다녀서 오늘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은데 여러분들 제 목소리가 많이 갈라져도 많은 양해 부탁드려요 아시겠죠? 예 예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대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곳 노들서가 브레이킹 무대에서는 2대2 브레이킹 배틀 8강전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예 8강전을 진행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시글배정전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과연 8강전에 누가 순서를 먼저 뽑을 수 있느냐 점수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팀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팀이 이제 순서를 뽑을 수 있겠죠? 너무나도 쉽죠? 네 그래서 지금부터 시글배정전을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오늘 배틀에 앞서 공정한 심사를 맡아주신 심사위원분들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지 쇼케이스는 아니에요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첫 번째 심사위원 비보이 니오라스키 오늘의 두 번째 심사위원 비보이 시퍼스 그리고 마지막 심사위원 비보이 시어리퍼스 그리고 배틀에서 가장 중요한 음악 오늘 음악을 책임져주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DJ 스프레이 네 여러분들 오늘 DJ분들 DJ분들 DJ분들과 심사위원 라인업 장난 아니죠? 네 이럴 때 한번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네 이분들이 이 하노를 받고 조금 이따 이제 저지 쇼케이스를 멋지게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지금부터 시글배정전 오늘 한번 배틀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누배정전은 각 팀에서 팀당 두 명이 한 번씩 춤을 춰야되요 그리고 1분 이내 1분이 지나가면 안됩니다 다들 아시겠죠? 네 그러면은 제가 첫 번째 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시뱅 네 플래시뱅 여기 서주시고요 예 두 번째 팀 팀 장범준 네 장범준 장범준 이쪽으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와주세요 네 그리고 세 번째 팀이 RF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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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여기에 서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팀이 오늘하게 투 터치 네 여기에서 방식을 말씀드릴게요 팀장님분들 1번 2번 3번 4번이에요 아시겠죠? 나오는 순서대로 제가 1번 팀이라고 호명을 할게요 그런데 첫 번째 팀은 나오시면 바로 다음번에 바로 나오셔야 돼요 배틀이 아닙니다 오디션이에요 아시겠죠? 네 오디션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마음껏 여러분들이 준비한 모든 그러한 춤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보기 전에 여러분들 볼 준비되셨나요? 네 네 그렇다면 바로 예선 오디션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J 스프레인 첫 번째 팀 플레스틱 1번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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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 여러분들의 함성 소리가 필요합니다 3번 3번 2번 3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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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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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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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 9 10 10 10 10 11 10 10 10 11 12 12 12 12 12 13 15 13 14 14 15 15 15 16 15 1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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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, bimbo, change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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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, let's go over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